안녕하세요. 창원중앙공무원학원 현창원입니다. 저번주에 이제 그 2023년도 지방직 시험이 있었는데 그 지방직 시험 한국사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바로 뭐 총평을 해보자면은 이제 예년 좀 지방직 주제화는 좀 먹어놨어요. 원래 좀 지방직이 문제가 좋아하는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럼 주제들을 좀 비껴나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선생님이 강조해서 지방직 기출문제 풀었을 때 나왔던 주제들을 좀 덜냈어요. 덜내야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거 뭐지? 잘 나왔던 주제들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좀 당황할 수 있지만 문제를 풀어보니까 난이도는 쉬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던 건 하나 정도. 과거 시험 문제죠. 과거 시험 문제가 이전에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게 어렵고 나머지는 뭐 그래도 뭐 좀 예상하거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배웠던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잘 복귀해내면은 풀 수 있었던 문제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점 맞으면 좋겠죠. 좋을 텐데 선생님이 예상컨대한 뭐 시급은 약간 90점 이상 이상 군급은 약간 이제 군은 좀 다양하니까 군은 한 뭐 7,80점 이상 되면은 뭐 학교 커트라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여러분들 뭐 높게는 안 나올 겁니다. 항상 뭐 학생들이 쉽게 잘 풀었다가 하는데 막상 채점에 보면 점수는 잘 안 나옵니다.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커트라인을 뭐 높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없고 좀 낮게 봐도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볼까요. 1번 너무 쉽다. 선사시대 문제 아니겠어요. 미추친 주목토끼가 사용된 시대니까 안 읽어도 되겠죠. 주목토끼는 바로 구석기죠. 구석긴들이 사용했던 다용도 석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석길 대표하는 유적지가 어디죠. 경기도 연천이죠. 경기도 연천. 전공리 아니겠어요. 전공리에서 아슐리안형 주목토끼가 나면서 모비우스 이론이 폐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석기 시대 생활상을 묻고 있다. 정답도 바로 나왔죠. 1번이죠. 구석긴들의 주거지는 동굴이나 바의 그늘 막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번. 움집은 신석긴들의 주거지고요. 3번. 토기는 이제 신석기 시대에 등장했죠. 구석기 시대에는 토기가 없죠. 4번. 야산이라 구릉지에 살았고 주변에 방어시설인 목책을 만들었던 건 청동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구석긴들의 주거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2초컷. 2초컷으로 그렇게 했어요. 2초컷. 새로 읽으면 안 되겠죠. 2번. 현 정부가 국방력 방산에 관심 많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군부대 조직을 물어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려시대 대표적인 군사조직인 삼별초를 물어봤죠. 그래서 고려가 대몽항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몽골과 싸우면서 강화도로 천도하죠. 천도하면서 최후가 삼별초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강화도에서 항복하고 개경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료가 그렇죠. 그래서 대몽항쟁을 이제 중단하고 개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들이 어때요. 반대하고 진도로 근거지를 옮겼다. 이들 누굽니까. 삼별초가 되겠죠. 그래서 삼별초는 그 시작이 3번. 야별초였죠. 야별초. 그래서 최후죠. 최후가 1232년도 강화도로 급히 천도했잖아요. 천도하니까 치안이 불안했겠죠. 치안이 불안해지니까 만든 경찰 조직이 밤야짜죠. 밤에 밤에 도죽두를 잡는 야별초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야별초가 어때요. 분화 좌우. 좌우별초로 분화되고 신의금까지 포함돼가지고 삼별초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 이것도 몇 초 컷이죠. 한 3초 컷이 되겠죠. 너무 쉽다. 1번. 삼수병은 훈련도관. 쌤은 좀 훈련도관 많이 찍었었죠. 그런데 이제 출지원들은 고려시대 삼별초로 물어봤습니다. 2번. 윤관은 별무반이죠. 별무반. 4번. 양계죠. 고려시대 양계는 지방군이 양계 지역은 주진군이죠. 주진군. 주진군이 지방을 방어했던 상비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고려시대 군사조직인 삼별초로 물어봤네요. 3번.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은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적들의 욕심은 무라를 교육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나 실은 양적이다. 바로 나왔죠. 외놈이 사실은 양놈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외양일체론이죠. 외양일체론. 외놈과 양놈이 같은 놈들이니까 어떤 조약 체결하지 말자. 강화도조약 조일수호조기조를 체결하지 말자는 누구의 상소죠. 최익현의 상소죠. 최익현. 그래서 강화의 일이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사학의 소속과 천주의 상의 교육하는 가운데 섞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면 일본을 통해서 서양의 물건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일본도 곧 양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정척사운동가였던 최익현이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체계를 반대했다. 그래서 출제원들은 요즘에 뭘 낼 것이라 예상했죠. 일본과 관련된 걸 낼 것이라 우리 예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현 정부죠. 정부가 일본과 굉장히 가까워지려고 하잖아요.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하잖아. 그래서 정치적 얘기로 보지 마시고 선생님이 연결해보시면 요즘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 일본과 신선을 맺으니까 야당 쪽 민주당 쪽에서 극렬히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가 이재명 씨니까 어떻게 보면 최익현이죠. 최익현이 이재명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최익현을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최익현은 잘 안 내는데 선생님도 솔직히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일본과 관계된 현 상황이죠. 현 상황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문제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개화학위 때 위정척사운동이죠. 위정척사운동가였던 최익현의 상소 외양일체로 물어봤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느낌인데 출제연이 약간 출제연이 좀 진보적인 인물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느낌상. 느낌상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어때요. 일본과의 신선을 반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출제의 의도가 약간 진보적인 인사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그런 느낌이 나긴 해요. 납니다. 그래서 이전 출제연과 좀 뭔가 달랐어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4번. 다음에 설명하는 신문은 서재필 나왔다. 선생님이 우리 역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죠. 필립 제이슨. 서재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화학위 때 선생님이 맨날 강조한 게 뭐예요. 독립협회 나온다. 독립신문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방직이 좋아요.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이 정부에 지원 받아서 만든 신문인데 한글판과 연금판이 있었다. 그래서 서재필이 귀국해서 우리 민족을 개몽하려고 만든 신문이 뭐죠. 독립신문이죠. 독립신문. 그리고 화폐는 독립협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어렵게 될 수 있었는데 쉽게 됐습니다. 이것도 거의 1초코다 아니겠습니까. 1초코 문제가 되겠어요. 너무 쉬웠다. 답은 독립신문. 자 5번. 가나 사이에 들어갈 왕이 없죠. 묻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역사책이 있대요. 고고련은 6위. 그리고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 쓴 석이죠. 신라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쓴 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초고왕이랑 진흥왕인데 둘 중에 누가 더 답이 될 왕이 높아요. 진흥왕이지 진흥왕. 그러면 진흥왕부터 봐야겠죠. 답은 3번 바로. 진흥왕 때 화랑도가 국가조직으로 개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몇 초코입니까. 이것도 5초코입니까. 5초코입니까. 이 되겠습니다. 금방 문제를 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 국호 남부여는 성왕이에요. 성왕. 2번.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던 것은 침류왕. 백제 침류왕. 그리고 4번. 병부를 처음 설치했던 것은 신라는 법풍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라 왕들은 없죠. 대장은 지증왕이고 부대장은 진흥왕 아니겠습니까. 막내가 법풍왕인데 부대장인 진흥왕을 물어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것도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네요. 6번. 다음 문화재와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보니까 이 문제는 고대 비문이죠. 고대. 고대 비문 문제. 비문 문제. 고대 비문 문제. 마지막 나온 게 거의 10년 전. 10년 전. 10년 전에 고대 비문 문제가 마지막 나왔고. 그때 지방직 문제. 지방직. 지방직 문제였고. 정답이 아마 충주 고구려 비였을 거예요. 얘가. 얘가 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너무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나오기 힘들 거라고 예상했는데 출제는 됐어요. 그랬는데 답은 그래도 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출제원들이 도교 좋아한다고 했죠. 도교. 도교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교와 관련된 걸 보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다. 바로 사택지적비가 뭡니까. 백제의자왕 때죠. 백제의자왕 때 사택지적이란 귀족이죠. 귀족이 불당과 불탑을 건립하면서 남긴 비석인데 그 비석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죠. 늙음 한탄하고 있죠. 늙음 한탄하고 있죠.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서 이렇게 내가 늙었지 하면서 도교적 색채가 들어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택지적비는 포인트가 뭐죠. 도교적 색채가 들어가 있다가 되는 것이죠. 답은 1번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의자왕이 누굽니까 의자왕이 의자왕이 누구야. 사택지적비가 만들어진 시기가 의자왕 때 안에 계세요. 의자왕 때는 백제가 망하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백제가 망하는 시기에 이렇게 백제가 영토를 넓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이 비석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죠. 충주 고구려비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마 헷갈려 한 분도 있었을 거예요. 충주 고구려비는 어디였어요. 충주였잖아요. 충주. 충주니까 어때요. 여기 북쪽 아니야. 북한강 아니야. 해서 어때요. 이게 틀렸다 해서 3번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분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그런데 설마 출전이 이거 가지고 문제 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렇게 절대 안 내죠. 그래서 충주는 어때요. 충주는 한강 상류죠. 한강 상류. 충주는 한강 상류죠. 상류. 한강 상류. 상류고 여기가 한강 하류죠. 하류. 한강 하류. 한강 하류. 한강 상류고. 그런데 이 한강 상류가 북한강이 있고 남한강이 있어요. 남한강 이게. 그래서 충주는 남한강이 있는 겁니다. 남한강. 그런데 이거를 몰라도 돼요. 그런데 본인이 혹시 헷갈려 가지고 이거 북쪽에 있는데 북한강에서는 틀렸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래서 떡밥은 있긴 했다. 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렇게 풀면 여러분 틀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말꼬리 잡는 거잖아요. 시험장 가서 말꼬리 잡다 보면 다 틀릴 수 있잖아. 그렇게 문제 풀면 안 됩니다. 크게 크게 봐야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약간 이게 좀 떡밥이었다. 얘 걸려들지 않았다면은 나머지 게 틀릴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좀 이제 뭐 중요한 주제는 아니니까 좀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대세는 뭐 문화예술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문사도 문화예술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내다가 한 10년 만에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얘는 그래도 이제 우리 기초 문제집 보면 있잖아요. 이거 선생님이 뭐 모의고사에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 7번 밀출친 곽재우 읽어볼 필요도 없죠. 곽재우가 누구죠. 임진왜란 때 대표적인 의병장 아니겠습니까. 의병장 별명이 이분 뭐예요. 홍의 장군이죠. 붉은색 옷을 입고 외적들과 쌓았던 의병장인데 누구의 제자죠. 조식이죠. 조식. 즉 곽재우는 북인이죠 북인. 북인 조식 제자 의병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곽재우가 활동했던 곳은 어디겠어요. 경상도 일대죠. 경상도. 여러분들 경상도 분들이니까 당연히 곽재우는 더 알겠죠. 이분이 의령이잖아요 의령. 의령 출신으로 의령에서 활약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왔다. 영남의 곽재우. 영남의 곽재우. 그럼 너무 답은 쉽죠. 답은 3번이죠. 행주선생 어디에 있죠. 서울이잖아요 서울. 그리고 행주선생을 주도했던 건 누구죠. 권율 장군 아니죠 권율 장군.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권율이죠 권율. 그래서 임진왜란의 3대 대처 중 하나인 행주대첩은 관군인 권율 장군이 주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답이 되기 좀 힘들어. 홍의 장군 의령 이런 것들은 답대기 어때요. 팩트가 빈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답될 만한 명사는 행주선생밖에 없죠. 행주대첩 권율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임진왜란 물어봤다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임진왜란은 전정권 진보정권대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정권 때는 임진왜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도 보고도 출전이 약간 좀 진보적이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약간 좀 현재 포인트랑은 좀 안 맞을 수 있는 주제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익현도 그렇고 외란도 그렇죠. 다음. 다음과 같은 주제로 전개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출처가 대한매의 신보죠. 대한매의 신보니까 개화기 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나왔죠. 국채죠. 국채 1,300만 원을 갚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인데 어디에서 터졌죠. 대구죠. 대구에서 1907년도 발생한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어때요. 그대로 정답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거의 2초컷이 되겠습니다. 1번은 진주. 진주에서 백정들이 만든 단체 아니겠어요. 진주에서 백정 이학찬이 만든 형평사. 2번. 물산장려운동은 평양이죠. 1920년. 평양에서 시작됐고요. 3번. 신사참배 거부운동은 1935년도 학교. 학생들이 시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너무 쉬운 문제였다. 9번. 가나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과거 제도는 거의 요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갑자기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솔직히 이 문제는 좀 대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 왜요. 안 내니까. 잘 대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정도급은 거의 7급급이다. 그래서 옛날 지방지 7급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쌤의 테마 기출문제집 있죠. 테마 기출문제집 2권에 지방지 7급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세밀하게 봤던 분들 모든 문제를 다 풀었던 분들은 알았을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쌤도 솔직히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몰랐던 학생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20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는 어렵게 내야겠죠. 그런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제도 뭔데 문과, 문과, 잡과가 있다. 문과가 가장 중시됐고 문과 시험은 예조.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죠. 예조. 예조. 예조에서 담당한 예조. 여러분들 우리 육조가 있죠. 육조. 육조가 있으면 예조에서 담당한 역할들이 뭐가 있죠. 예조. 주로 이제 예조에서는 국가의 의뢰. 국가의 중요한 의뢰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사신접대. 사신접대. 담당하고. 그리고 과거 시험도 특히 이제 문과. 문과 과거 시험도 예조에서 담당했어요. 담당했다. 그리고 2조죠. 2조. 2조는 뭐예요 2조. 2조는 이제 문과 시험을 통과한 문신들이죠. 문신들의 인사죠. 인사. 인사를 처리한 게 2조 아니겠습니까. 2조죠. 그래서 이게 말까렸을 거야. 이게. 그래서 예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의뢰나 절차. 격식이니까. 과거 시험도 절차 아니겠습니까. 절차. 절차니까 이게 예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정기시험을 식년시라는데 식년시는 3년마다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팩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답은 4번. 선생님 저 이거 몰라가지고 3번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잘 찍었습니다. 찍을 땐 3번이라 하잖아. 3번인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7급급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틀리라고 좀 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역시 100점 맞으려면 어때요. 다 알아야겠죠. 100점 맞으려면 다 알아야 됩니다. 꼼꼼히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은 뭐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보고 이거 저는 솔직히 쉬웠지. 보고 바로 답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좀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10번. 다음 원칙이 발표된 이유.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보면 되죠. 4 중에 제일 빠른 게 답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무수하게 연습했잖아요. 무수하게. 문제가 이렇게 닿으면 지문 중 넷 중에 제일 빠른 게 답이 된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지문 가볼까요. 4.19 혁명 언제죠. 1960년. 60년. 60년. 4월달. 반민법 문제 나왔죠. 1948년. 9월달. 9월달. 3번. 제한국회에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대요.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부 선포를 한 게 8월 15일이죠. 8월 15일이면 그 전이겠지. 7월달. 7월달에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뽑혀가지고 다음 달인 8월 15일날 정부 선포를 하게 된 겁니다. 4번.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서 1차 미소 공유는 1946년 3월에서 5월 안에겠습니까. 그러면 넷 중에 제일 빠른 게 4번이니까 얘가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보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대한민국 건국가정이죠. 대한민국 건국가정 대장은 뭐랬죠. 대장. 대장은 무조건 1차 미소 공동위원이라고 선생님이 노래 불렀던 거 기억나시죠. 건국가정은 대장이 1차 미소 공동위원의 부대장은 남북협상 아니겠습니까. 술지원은 이것도 거의 냈던 대로 그대로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료는 뭐죠 사료. 사료는 좌우합작 7원칙이죠. 1946년 7월달. 1946년 아 10월달. 10월달 좌우합작 운동이죠. 좌우합작 운동이 펼쳐지면서 그들이 합작에 7원패한 거죠.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 핵심은 뭐죠. 우리는 통일정부를 세우겠다.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결정한 대로 한반도에 통일된 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어때요. 사료 안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료 안 봐도 선생님이 플란한 대로 내 중에 제일 빠른 거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도 그대로 됐을 겁니다. 됐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네요. 이것도 거의 5초 컷이죠. 5초 컷이 되겠네요. 10일. 미주진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는 화엄종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해동 천태종 나왔다. 천태종 하면 누구죠. 의천이잖아요. 의천. 그래서 고려시대 불교 좋아한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의천 아니면 지눌이 나올 거라 했는데 의천을 물어봤네요. 천태종. 그래서 의천은 답은 1번이죠. 교관 겸수죠. 교종을 한 다음에 천종까지 함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론적으로 고리 공부와 실천적 수행 이게 바로 교선이죠. 교선을 함께하라. 교관 겸수 의천이죠. 2번은 누구죠. 진울. 3번은 각훈. 4번은 요새죠. 요새. 요새. 그래서 2번 진울의 수원사결사 그래서 참선하고 똑경 또동하라. 3번 그리고 각훈이 쓴 책이 해동고승전 4번 요새가 백년사결사 만들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방직이 좋아했던 고려시대 승려 문제다.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거의 3초코다 아니겠습니까. 항상 봤던 거죠. 그리고 10위 최근에 조선시대 조선시대 정치사의 중심이 뭐랬죠. 조선국이 바로 붕당이죠. 붕당. 붕당들이 물이 지어서 당쟁한 거 좋아한다고 하죠. 당쟁. 당쟁한 거 좋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쟁의 핵심이 뭐죠. 외교죠 외교. 외교 문제죠. 외교 문제. 외교 문제를 낼 것이다. 그리고 외교육신은 바로 병자오란이죠. 병자오란. 병자오란. 술주의원들이 뭐 좋아하죠. 병자오란 전우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문제 엄청 냈잖아. 그렇죠. 그리고 핵심이 뭡니까. 소연세자. 소연세자. 소연세자가 병자오란 이후에 청의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 했잖아. 이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문제 호유사 문제죠. 그래서 외란과 호란 사이 사건이 아닌 것이니까 넷 중에 제일 빠르거나 제일 늦은 게 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답은 쉽게 나와요. 4번이죠. 4번. 그래서 병자오란 때 조선이 항복하죠. 항복해서 청나라에 인질을 보냈는데 누가 가져 인질. 소연세자와 소연의 동생인 봉림대군 같죠. 당연히 병자오란 이후에 소연과 봉림대군이 청에 끌려갔으니까 병자오란 이후에 돌아왔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답 뭐로 해야 돼. 소연세자로 해야 돼. 소연세자. 그런데 이 출지연은 약간 좀 엉뚱한 사람인 것 같아. 소연으로 안 하고 봉림대군으로 한 것이죠. 봉림대군이 누구죠. 인조 다음에 왕이 된 효종 아니에요. 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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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조반정. 인조반정 맞겠죠. 앞에. 이 사이에 인조반정이 있겠죠. 있고 그리고 영창대군 사망했다. 잘 몰라도 영창대군이 답이 될까요. 중요하지 않는 건 답하면 안 되죠. 이건 광해군 때. 광해군이 뭐 했죠. 이복동생인 영창대군 죽인 거 아니겠어요. 개축옥사. 광해군이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였던 이목대비를 패비했죠. 이걸 패모살재라고 하죠. 패모살재라고 하죠. 광해군. 3번.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했다. 광해군 때죠.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의 군대를 요청하니까 광해군이 강홍립을 파병해서 명을 돕도록 했지만 강홍립이 후금에 항복한 게 사루전투죠. 사루전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도 광해군 때죠. 그래서 광해군 광해군 이것도 광해군 정권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늦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연습했어요. 사실은 이게 소연이 돼야 되는데 소연이 되면 너무 쉬울까 봐 복림대군을 바꿔치겠던 것 같아요. 수지연이. 그래서 너무나 많이 봤던 문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3번. 여름휴가를 맞아 강화도로 답사를 갔다. 다음 유적주 중 유적지와 주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지방지금 꼭 하나씩 내는 게 뭐죠. 지역사분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화도를 냈는데 너무 쉽게 냈다. 답은 1번이죠. 동학노민운동과 강화도 관련이 없죠. 동학노민운동은 주로 어디에 있었죠. 전라도 1차가 전라도 2차가 충청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강화도와 관련이 없겠죠. 답은 쉽게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0.5초 컷 아니겠어요. 너무 쉽죠. 그래서 나머지 것도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강화도와 관련된 지역사 문제가 되겠네요. 14. 조선시대 붕당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 국가직에 유사 문제 있었죠. 국가직에서 조선우기 붕당 중 남인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남인.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국가직에 남인 냈으니까 서인 한 번 낼 수도 있다 했는데 냈어요. 3번이죠. 3번. 3번. 그래서 인조때죠. 이거는 우리 아까 우리 아까 이 문제랑 연속이 연속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랑 연속이 되는 것 같죠. 12번이랑 그래서 광해군 정권 광해군 정권이 북인 정권이지 북인 정권 광해군과 북인 정권이 중립외교하니까 인조반정 터져요. 인조반정 인조반정 터져가지고 광해군과 북인 정권이 붕괴된 거 아니겠어요.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건 서인이죠. 서인. 서인이죠. 그런데 서인들이 어때요. 반정에 동참했던 남인들과 공조를 했죠. 공존. 공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인과 남인의 연합정권 공존 정권이 쭉 가게 되는 것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상하시고 그러다가 남인이 언제 권력 좀 잡게 돼요. 남인이 이제 예속 논쟁이죠. 예속 논쟁이 터져가지고 남인들이 막 서인들 공존하게 되면서 숙종 때까지도 어때요. 살짝살짝 잡았다가 결국 숙종 때 갑술한국으로 남인 정권이 붕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나머지 다 맞죠. 선조태 살인파들이 2조 전랑을 두고 이제 동서붕당했고 2번 맞죠. 광해군 때 북인정권 4번 숙종 때 이제 기사한국이죠. 기사한국 아니 경신한국이죠. 경신한국으로 서인이 강경판의 노론과 용건판의 소론으로 분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뭐 여야 대립이 심하다 이런 것들을 문제에 투영할 수 있다. 그래서 당쟁을 많이 낼 거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쟁이 좀 두 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들 대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문제도 뭐 거의 뭐 3초 컷 문제가 되겠습니다. 15 세종대왕 안 물어볼 수는 없죠. 세종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너무 쉽게 내셨어요. 답은 2번이죠. 화통도감은 고류 우왕 때 고류 우왕 때 최무선이죠. 최무선이 원나라 상인이었던 이원한테 화양무기 제작법을 배워서 화통도감 설치했고 배에다가 화기 달아가지고 외굴을 깬 게 무슨 대첩이죠. 무슨 전투죠. 진포대첩 진포대첩 그래서 고류 우왕 때 그리고 이 화통도감은 한 3년 전 지방직 정답이었어요.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방직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아마 공민왕이죠. 공민왕 때가 아닌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이 예였습니다. 얘는 고류 우왕 때가 되겠고 지방직 기출문제 정답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얘도 거의 3초 컷 아니겠습니까. 쉬운 문제였다. 가 되겠죠. 16.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단체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보니까 이 강령은 신간회의 3대 강령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원래 지방직이 좋아하는 주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2년 전 3년 전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 중반 좌우 통합단체인 신간회가 나왔고 신간회 강령의 3개죠. 정치 단결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신간회 나오면 정답이 뭐죠. 신간회가 어디에 개입했다. 4번 광주학생항일운동에 개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기출문제 정석 아니겠습니까. 얘는 거의 몇 초 컷. 0.1초 컷. 0.1초 컷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강조했죠. 신간회에 또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출제가 됐습니다. 17.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세상에서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많이 말한다. 동명왕이 누굽니까. 고주몽이죠. 고구를 세운 고주몽이 동명성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명왕의 신이란 것은 고주몽신화죠. 고주몽신화. 그래서 고주몽이 알에서 태어나고 부해에서 핍박을 받고 그다음에 고구려를 세운 과정이죠. 굉장히 신비한 일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중량. 지난 개축년에 4월에 구삼국수사기를 얻어서 동명왕 봉기를 보니 그 신기한 사주. 이 자료는 많이 나왔던 사료입니다. 몇 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보면 바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규보의 동명왕 편이죠. 이규보의 동명왕 편이다. 그래서 이규보가 그렇잖아요. 이규보가 김부식의 삼국사기죠.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신라계승의식이죠. 신라계승의식이고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죠. 합리주의. 합리주의 사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삼국사기에서는 이 뭐야 삼국사기 동명왕 편이죠. 동명왕 편에 고주몽 신화가 들어갔어요. 고주몽의 신화가 들어갔는데 자세히는 언급을 안 했어요. 왜요. 믿지 못할 얘기니까. 그런데 이규보가 이 고려초 고려초에 있었던 이 책이 고려중기죠. 고려초에 있었던 구삼국사기를 보니까 구삼국사기에서는 어때요. 고주몽신화가 자세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참고로 해서 뭐 쓰겠다. 동명왕 편을 쓰겠다는 겁니다. 동명왕 편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고주몽신화가 자세히 들어가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어때요. 이 신화가 못 믿을 얘기인 줄 아는데 읽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믿을만한 이야기다.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몇 번이나 나온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물은 이규보겠지. 이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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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그리고 너무 쉬워요. 왜요. 사료에 지금 동명왕 동명왕 계속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에 동명왕 얘기는 4번밖에 없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를 실제하는데 그냥 주는 것 같아.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사료죠. 사료에 있는 걸 그대로 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규보. 이규보가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봤는데 이 동명왕 편에 고주몽 신화가 있는데 이게 좀 덜 기록되어 있다. 라고 까면서 어때요. 어? 여기 보니까 어때요. 구삼국사기에는 잘 기록되어 있다. 이걸 참고로 내가 동명왕 편을 쓰겠다라고 지금 이규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1번. 자. 강목제사사다. 이거는 이제 성략이 들어오면서 강목제사사가 들어오는데 이규보의 동명왕 편은 영웅서사시죠. 틀렸고 2번. 단군에서부터 충렬양태까지 역사를 서사시로 기록했다. 이거는 이제 제왕운기 이승위의 제왕운기죠. 제왕운기 그러니까 이제 중국사와 한국사를 썼는데 한국사죠. 한국사가 상과 하가 있는데 한국사 한국사의 이제 내용이 이렇게 단군에서부터 충렬양태까지가 영웅서사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3번. 단군신화와 전설 등 민간정대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썼다. 이거는 이련의 삼국유사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2, 3번은 단군 얘기하고 있죠. 그럼 핵심이 아니겠죠. 사료에서 말하는 핵심은 동명왕이 동명왕이기 때문에 혹시 사료를 몰라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답 4번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지방직이 고려시대 역사설을 좋아하는데 역사설을 출제했습니다. 18. 이 문제는 독립운동사죠. 독립운동사는 최근에 어떻게 나온다? 거의 시기문제죠. 1910년대 독립운동단체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답은 쉽게 191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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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병천이 만든 대한독립운동은 몇 년도죠? 1912죠. 1912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1번 조선독립동맹은 1942 42 그리고 2번 3부는 24에서 25죠. 25 4번 양세봉 장군의 조선현명군이 영능과 승리는 1933이죠. 33 쌍냥 쌍냥 아 쌍냥 32 32구나 그래서 얘만 1910년대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봉립운동사 문제 중에서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우리 조선의 역사적 발전의 전과정은 가령 지리적 조건 인종학적 골상 문화형태 외형적 특징 등 다소의 차이는 인정되더라도 다른 문화 민족의 역사적 발전 법칙과 구별되어 독자적인 것은 아니다. 즉 우리 역사가 어때요 특별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 우리 역사가 세계사적인 이론원적 역사 발전 법칙이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개로 발전하고 있다. 즉 우리 역사가 보편적이다. 우리 역사가 특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수하지 않고 우리 역사가 보편적이다. 이건 바로 뭐죠?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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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가 아니겠어요? 우파 역사가 우리 역사가 특수하다.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는 거죠? 이비에 좌파 역사가 우리 역사가 우월하지 않아. 우리 역사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류와 똑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좌파의 사관이니까 당연히 좌파하면 누구죠? 마르크스 마르크스 물로 들어왔다. 마르크스 마르크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영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물은 백나문이죠. 백나문 백나문 좌파 역사 역사 사회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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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 마크스의 유물사관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탕으로 한국사를 연구한 게 백나문이 돼 있고 이거는 저희들 출제됐어요. 지방직이 한 4년 전에 나왔습니다. 백나문이 나왔고 선생님이 만약에 나온다면 우파 쪽 우파 쪽인 대표적인 역사가 누구세요? 박은식도 있고 신체도 있는데 선생님이 거의 안 냈을 겁니다. 이쪽이 민족주의죠. 민족주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최근에 현 대통령은 민족주의 싫어합니다. 현 대통령은 민족주의 싫어하기 때문에 안 냈 거라 했는데 출제가 안 됐어요. 혹시 안 되고 혹시 나온다면 이쪽이 이끌어 왔는데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어요. 1번 민족 강조였죠. 민족 호는 바로 박은식 박은식 그리고 2번 민족인데 얼 강조한 건 정인보 정인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르더라도 보니까 1, 2번은 전부 다 민족 강조했으니까 제껴야겠죠. 모르더라도 제껴야잖아요. 제껴야죠. 민족이니까 제껴고 3번 보니까 마르크스니까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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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진단학회는 실증상 실증상 이병도 아니 이병도 이병도 아니겠습니까 답은 3번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보고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은 진보다 출제자가 진보다 이해되겠죠. 뭔가 진보적인 자꾸 문제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에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하여튼 뭔가 출제의원이 뭐 이렇게 된 것 같아. 답 3번 그리고 어려우면 혹시 선생님이 저 이거 어려워요. 3번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면 3번 사실 어렵지도 않은 문제죠. 이건 기출문제 많이 있어요. 마지막 20번 6.25 한국전쟁 무조건 나온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출제가 됐다. 그래서 6.25 전쟁 중 사실이 아닌 건 답은 4번이죠. 4번 엣지순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엣지순 선언은 뭡니까 1950년 1월달이죠 1950년 6.25 전쟁이 터지 직전이죠. 직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엣지순이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을 걷는데 그 방위선에서 어때요 우리가 빠지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우리가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 어때요 북한이 남한을 쳐도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착각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북한을 자극했다 남한을 지도로 자극했다 이거는 주로 어때요 진보적인 학자들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또는 북한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보닐 것 같아요 역시 출제여는 진보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수 쪽에서는 이렇게 낼 수가 없죠 문제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출제자는 진보쪽 출제자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중 사건이 아닌 거죠 전쟁 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미국을 비판할 때 이거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전쟁을 유도했다 그걸 답으로 한 것이죠 나머지는 한국전쟁 중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한국전쟁이 1960년 6월달 터져가 1950년 6월달 터져서 1953년 7월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7월까지 갔죠 그래서 1번 인천 당연히 사이겠죠 9월달이죠 50년 9월달 이 되고 2번 발차의 기원은 1차 기원이죠 1952년 52년 이 되겠고 1차 기원 이승만 정부가 반공포로 석보한 것은 바로 휴진업정 전달이죠 53년 6월달이 되겠죠 6월달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많이 풀어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봤는데 생소할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 그러니까 과거 문제 과거 문제 과거 문제 과거 문제 하나 빼고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대비했던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본이라 너무 고생했고요 그리고 내년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역시 목표가 100점 아니겠습니까 10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100점 맞으시고 그런데 선생님 저는 100점 아니더라도 90점 이상이면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강조한 거 있죠 중요하다는 거 위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90점 이상은 커버할 수 있게 되고 선생님 저는 그런데 완벽히 100점 맞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강조한 거 이상으로 다 봐야 돼 그러면 100점이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이 물론 이론 수업 시간에 단해해 드리는데 덜 강조한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좀 봐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인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보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한국사는 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국사가 계속 쉽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리 이제 올해 국가직도 쉬웠죠 쉬웠고 지방직도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분명히 쉬울 겁니다 그 어젠가 이슈가 있었죠 현 대통령이 그 수능 수능 문제 쉽게 하라고 압박했다 뭐 그런 뉴스 나왔잖아 그렇죠 그래서 현 대통령은 mz세대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힘들어할까 봐 문제 쉽게 되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 알죠 당연히 공무원도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mz를 위해서 많이는 뽑진 않지만 아이나니크하게 공무원은 많이 뽑진 않지만 안타깝게 문제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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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